오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론 아픔에 눈물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질 때마다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지연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젠 새로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꿈은 나를 웃게 해준 소중한 이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 당신에게 받은 그 사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나는 홈플러스입니다. 이제는 자랑스런 한 가족으로 함께 성장하는 멋진 파트너로 사회에 기여하는 착한 회사로 다시 나아가려 합니다. 2015년 홈플러스는 당신과 함께 행복한 성장을 만들어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는 twenties